압도적인 속도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속도만큼 중요한 건 얼마나 안정적인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렇게 완벽해져야 한다 속도, 안정성, 보안까지 This is 5G SK텔레콤 당신의 마음부터 읽어봄직 고인이 집집하잖아 직수로 흐르게 하니까 믿음직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스스로 먼지를 찾아내니까 바람직 어머, 가스 왜 켜놓고 나왔나? 밖에서도 끌 수 있으니까 놀람직 당신의 마음을 읽어 생활을 바꾸는 매직 SK가 만드는 생활의 매직 SK매직 누리놀이는 웹사이트와 오프라인 교구 통합교습활동지원서비스로 만 3세에서 5세 대상의 유학 교육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리놀이 교구는 영역별 맞춤형 누리놀이 보따리와 타블렛 PC와 멀티미디어 컨텐츠 교구가 결합된 교구 누리놀이 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리놀이닷컴은 수업활동을 스마트하게 도와주는 웹사이트 서비스입니다 유아들을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최고의 선택 누리놀이입니다 고맙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